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일단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으니까 특검법 같은 걸 가지고 압박을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대학 교수협의회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의과대학과 관련된 일체 정책간담회나 위원회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라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많이 실망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대통령 대통령은 말썸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비례대표 당선인들 모아놓고 4대 개혁을 야무지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4월 10일 총선 이전하고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이제 시간이 있으실 테니까 주요 언론사들의 대통령 동정이나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의 시민들이 남긴 댓글을 보시게 되면 상황이 진짜 녹록지 않는 거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지금 이제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자리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한 3년 등도 여러분들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 이제 야당은 흔들어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이야기는 좀 썬소리에 해당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찬 복합위기의 여러 단면들을 한 번 더 조명해보고 사실 뭐 대안은 별로 없습니다 대안은 왜 없는가 하니까 이미 대통령께서 실기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인생이든 뭐든 간에 기회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회란 것이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지금 이제 특권법 특권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정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특권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대체로 동의를 할 겁니다 저 역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대통령의 개입설 그러니까 일명 대통령 경로설 뭐 경로화를 냈다고 해가지고 개입을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 화를 낸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사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충분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물론 대통령 경로설이나 vip 외압설에 대한 부분들은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다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야당하고 가까운 그런 언론들은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지만 어떻든 절차적 정당성을 잃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경로설 vip 외압설 이런 표현 자체에 불편한 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는 뭐 진영의 어떤 이익을 떠나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이 뭐냐는 문제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개입설 같은 부분들은 뭐 과거에 나경원 당대표 출마에 여러분들 꿇어 앉힌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의 사태와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그동안 재임 2년 동안 당정 갈등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개입설 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사자들은 대통령에게 이제 화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하고 관련해서도 대다수 이제 시민들은 특검법을 야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동시에 소위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그런 수사단장의 뜻을 꺾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져 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그냥 작심하고 당신들 그냥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 일체의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테니까 병원의 경영진들하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알아가지고 뭐든 다 해라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왔는데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성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와 관련된 성명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이제 성명서 그동안 나왔던 역대의 성명서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렇게 도달했네요 물론 이런 보도에 대해서 한 95% 정도는 바가지 욕을 의사들에게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여러분들 묵살하는 그런 사회 참 앞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저 입장에서는 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반응에 대해서 대중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분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비교적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번 의사정은 문제에 자신의 이익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될 겁니다 뭐 개업이라든지 전공의들은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지 특히 전공의들이 이익이 많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리적으로 성명서 같은 건 논리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그런 처리 방식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묵살하고 관리들하고 정치인들이 그냥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일 사안은 아닌데 그런 아마 의과대학 교수들은 낙심이 클 겁니다 마치 선거 부정 문제를 외쳐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적 상태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법원이나 이런 쪽도 다 이제 국가 권력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내리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제 판단 실수를 좀 한 거죠 판단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그런 구성요소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이제 90% 이상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인지 실패란 건데 삼성그룹의 그동안 인사를 보게 되면 대개 정기인사가 대개 주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한 사람을 반도체 부분 수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삼성 내부에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나는 부분을 하나 저는 감지할 수가 있고 하나는 엔비디아 납품권이 제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구나라는 점도 한번 짚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삼성의 일이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을의 그런 4월 10일 총선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 사실 광주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손을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손을 댈 필요가 없는데 광산구 갑을을 이렇게 분석해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활용되고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지기 위한 그런 용도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프로그램 운영자의 결정만 내리게 되면 그곳이 서울이든 강원도든 광주든 관계없이 결과를 만들어내구나라는 부분들을 오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께서 실제로 특정 동에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한 그런 영상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영상의 사전투표자 수가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뚜렷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풀려진 부풀려진 그런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부풀린 상태 그것을 이제 제야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걸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부풀리기 그것은 곧바로 사전투표 참가자수 사전투표 투표자수 부풀리기 그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부풀리기 이런 실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